머리는 장난이 아니야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저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침부터 깨와가지고 아 진짜요? 제가 밥 먹자고 꼬셨어요 아침 7시에 대박 되게 시끄러워요 얘기 좀 해 예 알겠습니다 얘기할까요? 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자분들이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처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쳐들이요 안녕하십니다 아침부터 잘 찾으세요 아니요 어찌로 왔다니깐요 저희랑 그냥 굴려왔다니깐 저희 때문에 굴려 나왔어요 저랑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저 친구예요 친구 친구잖아 왜 오늘 가입했어요 나의 친구인게 부끄러워? 아니요 아니 아이디가 있어요 아 진짜요? 닉네임 뭐예요? 제로라인입니다 제로라인입니다 제로라인 오 민고 얘 영고인데? 얘 변명 영고인데? 우와 운형인가 봐요 경기체인이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아닌 거 아니에요 눈이 보고 있어 눈빛이 나고 있어 나 눈이 떠올리기 너무 많이 떠올리기 너무 많이 떠올리기 너무 많이 떠올리기 나한테 말아줘 끝에 맑나는 소리가 나아 뭐? 사각수 있어 사각수 있어 오! 아! 머리야 머리 어디야? 아! 끝에 빨고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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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왜 그래? 제가 제 얼굴에 뽀뽀하고. 에어포야, 에어포야. 아, 제발, 제발. 아, 더워. 아까 제발, 제발.